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 봄따방입니다! 오늘은 지니가 봄따방님과 함께 하나 둘 셋! 짜잔! 리얼한 클레이를 해볼거에요! 봄따방님 준비됐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봄따방님! 우리 친구들한테 자기 소개해주세요! 봄내리는 클레이다 락방! 봄따방입니다! 우와! 바꿨습니다! 친구들 오늘 지니가 봄따방님과 함께 리얼한 클레이를 해볼건데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클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선생님 클레이를 이렇게 부셔도 되나요? 선생님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죠? 2시간에서 4시간? 그래요? 그 2시간에서 4시간이 친구들! 0.1초만에 부셔진다는거! 자 그럼 첫번째 주세요! 만지면 안되는거죠? 만지면 안돼요? 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정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가위바위보! 자 여기서 랜덤이다 친구들! 자 선생님 골라주세요! 오케이! 이거요! 그거요?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야! 우와! 우와! 선생님 좋은거 아니에요 그죠? 대박 대박! 우와! 우와! 대박! 이거 오빠야 친구들! 우와! 1번! 구멍 뚫느라 힘들었대요! 구멍 뚫느라 힘들었대요! 뭐지? 봄따박님이 구멍 뚫느라 힘들었대요! 친구들! 우와! 진짜 미숙하다! 세상에! 이거는 얼마나 걸린거죠? 걔는 그래도 금방 걸려요 한 30분? 자 그러면 봄따박님이 드실동안 진이가 이거를 슉! 가면 되나요? 네! 근데 왠지 이게 더 좋아보여요 웃는거 아 진짜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나? 안 돼요! 우와! 안되는데? 이거 클레이 아닌가요? 나 진짜 잘 만들었다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뿌개지지가 않은데요? 이야! 우와! 이런거 이거 빼빼로에요? 네 이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사실 진이가 클레이로 만든걸 이렇게 가까이서 본적이였는데 뭐가 진짠지 가짜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밑에 보면은 요런거 있잖아요 요렇게 되어있는거 요것도 똑같아요 우와! 비즈 헐 비즈 무엇이 진짜일까요? 이거? 아들에? 하하하하 세상에 이 마카롱들도 다 만드신거죠? 네 우와! 캐릭터로 만드니까 엄청 뒤아프신거다 근데 뭔가에 어 이 보노보노는 뿌실이가 뭔가 미안해서 아니 너무 즐거워 즐거웠어 너를 내가 빼빼로 해서 구해줄게 하하하하 아 근데 이거 부지질 못하겠다 너무 너무 예쁘다 그냥 제가 간직할게요 봄따방님 봄따방님 다 드셨나요? 네 자 그러면 두번째 클레이를 주세요! 빰빠방 우와 우와 과연 두번째는 먹을건지 먹을게 아닌 것도 있어요 친구들 자 그러면 가위가위 보 해볼까요?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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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음 지니는 봄따방님 앞에 있는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오 뭔가 봄따방님께 무거운데 하나 둘 셋 대박 뭐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지니가 부셔야 되니까 부시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게요 얘가 바나나 우유인데 우와 이거 봐요 미니 사이즈로 진짜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딸기 우와 딸기 우유도 있구나 요렇게 너무 이쁘다 그리고 와 이거 초코파이에요? 설마? 대박 똑같아요 초코파이 안에 네 마시멜로우 들어갈거 똑같아요 우와 맛있겠다 지니는 오늘은 먹을 복이 없나봐요 지니는 오늘 먹을 복이 없나봐요 구시는 복은 있네 진이 그럼 구셔봐도 돼요? 네 안돼 우와 초코파이 우와 근데 뭔가 마시멜로우가 진짜 우와 늘어났네요 바나나맛 우유 뚱바 뚱바 뚱뚱한 마나나 네?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클레이 주세요 과연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봄따방언니 우리 그렇게 할까요? 가위가 보여가지고 이긴 사람이 먼저 보는 거예요 아 진 사람이 볼까? 누가 뭐지? 누가 봐요?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고위바위보 지니가 먼저 볼게요 오오 오 어색해 뭐가 진짜에요? TLI 저는 이건거 같아요 진짜요? 자 그러면 친구도 한번 열어볼게요 뭐야 하날놀 뭐야 이게 진짜잖아 근데 근데 왜 이게 진짜에요 하지만! M&M은 여기에 따르고! 짱정이라도! 짜잔! 여기 보면은 여기 봄따박님이 만들어 온 요 클레이 안에 짠! 요렇게 다양한 색깔의 M&M이 들어있었어요! 아 보실 수가 없구나! 세상에나! 근데 얘는 보시기 너무 아까웠어요 사실 그죠? 그럼 네 번째를 주세요! 주세요! 자아 이번엔 어떻게 볼까요? 음...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진짜 못하는데? 가! 위바! 위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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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무! 네 이겼어요 자!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보게요 아님 그냥 고르는 거예요? 어 먼저 보셔도 돼요! 먼저 볼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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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아하하하 진이 안 볼게요 그럼 하나 둘 셋 얍! 우와 우와 이게 뭐였죠? 봐봐! 봐봐 파파 봐봐 파파 그럼 진이는 이 중에서 하나를 열어볼게요 네 여기에 아마 초콜릿이랑 피규어가 들어있을 거예요 우와 그럼 진이 또 먹네요 쪼꼬? 파worth 조금만 넣우게 같은aron 안녕 안녕 가봐 파파야 우와 박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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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섯 번째를 주세요 주세요 가위바위보 이번엔 느낌이 왔어요. 진짜요? 네. 저 이거.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뭐예요? 뭘까요? 이거 그거야. 대박. 에로의 한정판. 아니. 레오. 울트라 레오. 울트라 레오 나왔으면 흰색 볼이에요, 친구들. 그럼 이거. 이게 그거구나. 볼이구나. 우와. 우와. 이거 봐요. 아, 이거 얘구나. 네, 킴비예요. 대박. 친구들, 킴비 만들었어요. 우와, 이거 젖병도 있네? 어, 저 나와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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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비, 킴비야. 아, 킴비 여기 있구나. 여보세요? 대박. 우와, 진짜 똑같다. 우와, 이거 옷도 똑같네. 신발이랑. 지니가 한번 여기 안에는 어떤 친구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봄따왕님이랑. 우와, 지니 레오 나왔나봐요. 이거 반짝이 또 색깔이 다 달랐던 것 같은데? 비싸게 생겼다. 엄청 비싸죠? 이렇게 하면 MVP가 완성. 우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닮았다. 세상에. 우와, 대박. 아, 얘 입에서 깨져요? 아니요. 대박. 우와, 진짜 디테일하다. 근데 뭔가 얘는. 후식이가. 어머, 불쌍해요. 아, 노점 못 보겠다 제대로. 진짜? 우와. 아, 이거 근데 되게 비슷하게 만드셨다. 얘도 뽑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 바꿔봐요. 왜? 공통을. 대박 귀여워. 진짜 귀여워. 얘는. 얘는. 어, 얘 너무 귀여워요. 얘는. 뭔가 무서워졌어요, 얘는. 자, 그럼. 마지막 클레이를. 주세요. 우와,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 떨린다. 떨려요? 까. 위보. 위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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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앞에 있는 거 할게요. 오. 자, 그러면. 요게 진이죠. 네. 하나, 둘, 셋. 와. 귀여워. 대단하나. 귀여워. 귀여워. 이것 봐야, 친구들. 우와. 너무 귀여워. 똑같다. 안녕. 우와, 진 이거 비교해봐도 돼? 우와, 이거 진짜 똑같다. 이것 봐요, 친구들. 클레이가 더 귀여운데요? 이게 무슨의리지? 클레이가 더 귀엽네. 우와 디테일 짱짱이에요 진짜 뒷모습 보면은 뒤에도 진짜 똑같고 세상에나 지니진이도 짱예쁘다 우와 진짜 완전 미니비죠 친구들 우와 이것도 클레이가 뭔가 더 귀여운 느낌적인 느낌? 이건 부실 수가 없다 예쁘다 그러면 네 가위만 부셔볼게요 가위만 부셔야돼 가위만 부셔야돼 가위만 부셔야돼 근데 마침 여기에 가위만 부셔야돼 그래서 또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냥 얼굴만 좀 늘려줄까요? 네 우와 매력있어 매력있죠? 이야 우와 아이 미안하다 강인강인이야 자 오늘은 지니가 봄따박님과 함께 리얼 리클레를 해봤는데 봄따박님 어땠나요? 진짜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봄따박님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신나는 영상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